안녕하세요. 저는 유문주입니다. 소개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극찬을 해주셨는데요. 극찬을 해주신 것에 비해서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제가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대 정말 처음이고 제가 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면접실무나 실습시킬 때는 굉장히 엄하게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떨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더 좋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학생들도 작년에 김수진 입학 차장님 덕분에 몇 명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도 있고 또 찾아뵙고 싶고 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많은 게 아니고 제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호텔이 아닌 비행기 상위 클래스까지 근무하면서 제가 했던 것을 기억을 더듬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항공 운항과에서 비행 실습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이나 서비스 마인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다 잊어버렸던 건 묵은 거를 다 꺼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첫 번에 지금 여기에 목차에 보시면 테이블 메뉴스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행하면서는 몰랐는데 제가 7년 되어 가고 있는데요. 학교 온 지는. 그러다 보니까 상위 클래스의 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고급 레스토랑 가서 지금과 같은 식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서비스만 해봤지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걸 고백하고요. 혹시 같은 입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아는 거 그냥 펼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아무래도 비행 사례인 것 같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제가 아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같이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사위 클래스 제가 예전에 95년도부터 가르쳤습니다. 되게 오래전이에요. 학생의 연령층이 저는 20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발췌한 부분은 이미지는 구글이나 네이브를 조금 빌려왔고요. 실제적인 베이스는 저희 인학공업전문대학 서비스학부에서 만든 그런 기본을 직장 예자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저희가 발표하게 되었거든요. 밑에 하단에 저희 학교 마크가 나오도록 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이블 매너의 의미는 전부 다 형식적이고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겁나고 왠지 매너하면 일단은 딱 하는 이런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음식이라는 자체는 즐겁고 신나게 먹자고 하는 건데 너무 혁색이 얽매이다 보면 저희가 맛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상세시키려면 약간의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요리사에 의해서 음식 맛을 저희가 다 좌우하지만 같이 먹는 사람에 의해서 그 맛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불편한 자리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싫고 또 아무리 집반찬이라도 분위기가 편하면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먹자는 거고요. 그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차소한 조그만의 에티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네스코 서대원 사무총장이 어느 한 대학에서 그런 강연을 했다고요. 글로벌 매너예요. 그중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예절을 지켜라. 그중에서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식탁 예절이 거의 성공의 반을 이룬다고 하죠. 저도 많이 접해봤습니다. 꼭 그 임원분들은 식사를 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끝내시고요. 또 중국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요. 항상 그 식탁에서 뭔가 분위기가 절대 그때 가장 무거운 얘기를 나중에 꺼내시더라고요. 그때 하하호 하면서 적당히 서로를 배려를 하면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무거운 얘기를 꺼내도 좀 괜찮을 쯤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탁 예절은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퀴즈를 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려면 어느 정도. 아니 성공이 너무 거창을 갑자기 비약을 했어요. 저도 사실 중국에 가서 실수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여기서 오늘은 시간이 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적어서 중국식까지는 못 가지만 식탁판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나 오른쪽 시계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이 랭게라는 걸 이렇게 먹고는 이렇게 뒤집어내는데 그거 잊어버렸죠. 그다음에 이 젓가락도 여기다 걸쳐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식구를 여기다가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집에 와서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다 실수했다. 아무리 애우면 뭐합니까. 내 몸에 베이지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할 때 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비빔밥 서비스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비빔밥을 서비스하고 나갔더니 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녹놓고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나물만 드신 거예요. 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난감해서 나물이 더 이상 없는데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고추장을 치약인 줄 알고 짜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터에다가 비벼서 드시라고 했어요. 비빔밥은 비빔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외국 사람도 실수하지만 저도 나가서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봐주기는 해요. 그 마음이 의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도 가서는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먹었어요. 못 먹고 거북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수푼하고 포크하고 주더라고요. 아니지만. 그리고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도 그때. 알았지만 손이 저절로 왼손이 가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거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시작하시면 항상 걱정되지 않으세요? 가끔가다 보면 내 빵이 다른 사람이 먹고 있고요. 제 물을요. 같이 먹고 있어요. 제 입술 자국이 나 있는데 왜 남자가 제 걸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빵 내놔? 이거 내 물이야? 바꿔주세요. 할 수도 없고요. 그 두 개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제 칼이 가끔 없어져요. 그리고 나 옆으로 네모난 스틱탱은 괜찮은데 원타깃 때가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하는 게 좌빵 우물. 아시죠? 우물. 좌빵 우물가에 가서 빵 구해라. 그래서 좌빵 우물에서 아는 사람끼리 손이 타고 오면 탁 치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더라고요. 좌빵 우물이고 들어가실 때는 왼쪽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요. 저도 뭐 잘 틀리지만. 그다음에 스테이크는 여러분들 어떻게 드시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썰어드시나요? 아니면 다 썰어놓고 아니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퀴즈입니다. 어떻게 드시는지. 그다음에 넵킨이 참 걸루적거려요. 저걸 어떻게 하지? 한참 먹다 보면 넵킨 깔고 앉아 있지 않으면 넵킨이 어딘가에 옆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뭐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넵킨을 가끔 가다가 이게 뭐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뒤늦게 발견한 남자분들은 단추구멍에 열심히 끼우려고 노력하시는 분 여기다 넣으시는 분 또 여기다 걸쳤다가 일어나면 떨어졌는데 모르고 꼭 깔아 놓으면 그 옆에 떨어지나요. 음식물은요. 그래서 아 이거 불편해서 배에다가 이렇게 거리시는 분인데 그게 어느 게 맞는 건지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어려운 건 아니고 저도 지금 사실 좀 틀렸어요. 틀리면은 여러분들이 틀린 그림 찾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색해요. 남의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서양 씻기 이름만 조금만 아시고 다음에 코스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글라스웨어라고 하고요. 글라스는. 그 다음에 저희 차이나웨어라고 해서 우리의 말은 접시. 그 다음에 툴을 실버웨어라고 하죠. 처음에 저희는 블란서식을 지금 아 프랑스식. 요즘에 블란서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프랑스식 정통 열의를 저희가 좀 준수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서양에서 말하는 양식. 우리나라 만찬 그러면 서양식에서는 그냥 프랑스식으로 거의 간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그 프렌치가의 메디치가에 있는 아 플로랑스의 메디치가에 있는 그 공작이 딸이 까뜨린 누나 딸이 프랑스로 시작을 가면서 앙리 이세한테 갔더니만 너무 미개한 거예요. 야만족이었죠. 다 모아서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서서 개축 먹고 식기도 없는 거예요. 놀래갖고 자기 셰프를 데려가서 그때부터 궁중요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식기도 가져오고 해서 나와서 사실 이틀일부터 시작됐다고 나와있더라고요. 유래가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프, 포크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분화 되는 거예요. 그 용도별로. 그 다음에 수푼 저 큰 거는요. 여기도 나와있지만 서비스하는 수푼이에요. 저희가 덜어먹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양념통이라든가 커피 파트, 티 파트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크게 글라스웨어와 그 다음에 실버웨어, 차이네웨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쿵닥쿵쿵닥 많이 빨아지고 있고요. 작게 들릴 겁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그냥 눈치껏 이제 옆에 보면 위에 이렇게 바깥쪽부터 하는데요. 가끔가도 실수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거기에 맞춰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애피타이저가 나올 줄 알고 달팽이 요리가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달팽이 요리가 안 나오는데 옆에 이렇게 포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조금만. 그럼 이거 뭐지 하고 들고서 이거 보지 뭐하라는 거지 이거 전체를 찍어 먹는 건가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거 용도 몰라서 그냥 대충 먹죠. 저도 예전에 나중에 디저트 해가겠지만 중국 시장 처음 갔어요. 미국에서. 근데 포춘쿠키 밖에 있더라고요. 그게 디저트인 줄 알고 칵 씹었는데 종이가 사와서 이거 이물질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무슨 그저 행운의 글씨가 있는 걸 모르고 그 남자 데이트 망쳤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은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툴에 대해서 또 또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미숙하니까 실수도 많이 범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보겠습니다. 글라스는요 저희도 뭐 소주잔 맥주잔 여러 가지 물잔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라스웨어도 종류별로 이름이 다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건 콜린스 제가 지금 사실은 저 콜린스는 저보다 더 길어야 되거든요. 칵테일 뭐 남자분들은 진앤토닉 바트카 오렌지 오렌지 스크루 드라이버요. 두 개 정도는 꼭 외국어 놓으셨다가 식전주로 뭐 드시겠습니까 하면은 그냥 비작용 무게 하나 그냥 탁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긴 잔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사실 저게 아페리틱 식전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혹시 혼돈이 될까 봐 제가 물잔으로 뺐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물잔인 줄 아는데 사실은 물잔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식에서는 물잔이 밖에 나와 있죠. 그 물잔 역할을 하는 거는 저 옆에 있는 고블레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그냥 제가 안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잔은 큰 잔은 와인잔 레드 와인잔 작은 것보다 조금 작은 거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와인 먼저 하고 레드 와인을 하고 있죠. 또 바깥쪽에 있는 저런 조금만 저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요. 작은 잔은 저희가 이제 식전주 뭘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아페리티프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물 비아 아니면 커피 막 이런 것도 여자분들은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안 드시더라도 뭐 칵테일 하나 정도 외우셨다가 좀 약간 시큼달큼한 거 있잖아요. 침이 이렇게 고일 것 같은 거 식욕을 돋고일 것 같은 침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를 하나 외워놓으셨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냥 있다는 것만 아시고 마지막에 저 끝에 있는 거 리퀘어 잔이라고 있어요. 리퀘어 해서 저 불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쿠즈로 달짝지근하게 조금만 먹는 거 포도지 진한 거 강화와인 같은 거 딱 먹으면 너무 달아서 몸소리 쳐지는 그런 게 시쿠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 와인잔은 또 그 지역마다 보르도 버건지 이런 지역에서 자기네 자체 생산하는 와인잔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뭐 그냥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쪽은 식전주 그거는 여기 있지는 않아요. 갖다 드릴 테니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약을 이렇게 연출을 하는데 저도 사실 떨면서 났는데요. 조금 어색합니다. 여기는 이제 정통 제가 그림은 이미지를 제가 좀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여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저 밖에 있는 포크 시프도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바깥쪽으로 왔는데 지금 조금 저희는 지금 발팽이 요리 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지금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저 서비스 플레이트 지금 밑에 받침이 있죠. 받침 접시 받침이라고 서비스 플레이트라고도 하는데요. 디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저것도 실수한 적 있어요. 비행을 하다가 제가 야간 비행을 하고 제주도에 호텔에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를 먹는데 잠시 손을 씻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 호텔을 너무 무시한 거죠. 보통 저게 안 깔려 있거든요.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앉자마자 뭘 했냐면요. 후추를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숲 숲 숲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웃어요. 뭘까요? 서비스 플레이트 뜬 거예요. 숲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숲인 줄 알고 크림 숲인 줄 알고 제가 막 뜬 거예요. 두 번 실수한 거예요. 앉자마자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지도 않고 후추를 막 뿌린 거는 NG 아닙니다. 그리고 잊지도 않은 거기다가 제가 막 숲으로 숲인 줄 알고 막 기울으면서요. 이렇게 조금 줬지? 이러면서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또 버터 저 나이프를 잘 안 줘요. 요즘에는 그러면 할 수 없이 바깥쪽에 있는 나이프로 대충 이렇게 손으로 뜯어서 좀 바라서 드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정도로 다 나오는 건 풀코스고요. 저희는 약식으로 보통은 잔이 세 개 정도 있어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물잔 이렇게 세 정도가 있고 접시도 플레이트가 없는 데가 있어요. 서비스 플레이트가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그냥 냅키만 올려져 있는 거 간소하게 나오는 거 있고요. 커피 잔도 사실 저기다 놨지만 저 앞쪽에 가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퍼하고 후크도 두 세트 밖에 없애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 그걸로 계속 적당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명칭질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퍼, 브레이크퍼스트 영어 하시니까 브레이크퍼스트 하셔야 되죠. 블랙퍼스트 해가지고 제가 항상 당황하는데 브레이크퍼스트 그 다음에 런치, 런천 뭐 이런 거 있고 디너 보통 디너 세트가 저렇게 풀코스로 나오는 거예요. 잡방음을 나는 왼손이라서 바꿔 하겠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매너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 흉이 되니까 격식 차릴 때 할 때는 왼손, 노른손 하시고 편한 자리에서는 나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도 참 무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외우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통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래도 고급 레스토랑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재료가 신선하다는 거 그죠?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성껏 씻고 다듬고 해서 최고의 셰프가 그 사람에 맞게 딱 그 시간에 제때 원할 때 딱 나오게끔 타임 리딩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떡볶이집이나 시장에 가서 기대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가면 시간을 여유를 갖고 가셔서 즐기셔야 되고 그래야 정말 값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서비스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저희 사실 승무원들이 서비스하는 거나 호텔에서 하는 거나 일반 식당에서 하는 거나 서비스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 그만큼 돈을 내셨고 거기에 대한 내가 귀족 같은 느낌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기빈대유를 받고 싶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안하나 싶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이렇게 학교 가서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저희가 서비스만 했더니요. 저희 승무원들이 식당가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주캡스커피 예스 플리즈 이랬는데요.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우주캡스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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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링크 하니까 매아이 해야 되잖아요. 우주캡스커피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서비스 멘트를 계속 습관이 해가지고 매아이 해야 되는데 우주 계속 우주 플리스 앙트레 오믈렛 아니 자기가 서비스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세련되게 우아하게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와서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우리 친구 여기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온 이유는 카메라가 저한테 비치지 마시고 비주얼이 안 돼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비춰달라고 카메라 이미지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한슬씨하고 저쪽 바깥쪽이 한슬이고 여기가 세별인데 제가 연습은 못했습니다. 설치 못하고 와서 앉으라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 앉을까요? 와서 앉으면 한슬이가 남자 역할을 하고 남자 역할을 해주세요. 세별이가 여자 역할을 합니다. 들어오면 식당에 들어오면 일단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여자를 빼주면 왼쪽부터 들어가서 여자는 앉고 밀어주면 두 주먹 나오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와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앉습니다. 그래서 앉으면 메뉴 보고 준비 안 됐으니까요. 알라캐르테가 있고 따블로 도뜨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 셰프가 추천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알라캐르테 하면 메뉴 중에서 특화 상품 샐러드면 샐러드 앙트라랑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르면 그게 요만한 세트는 조금씩 나오는 걸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샐러드 조금 나와있지 하고 이것저것 시키면 나중에 이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격도 메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외국 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샐러드 했더니 닭 한 마리가 나오는 거 있죠? 그 안에 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앙트레를 또 시켰어요. 샐러드만 먹고 배고프지 않을까? 그랬더니 샐러드 안에 닭 이렇게 누워 있었고 또 다시 제가 닭 시킨 거예요.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실수를 하면 돼서 알라 깨르뜨는 하나하나 단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요. W 도뜨는 전체적으로 세트 메뉴 있죠? ABCD 중국식 가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트 메뉴를 아예 딱 식단을 짜서 전체 요리 샐러드 앙트레 소식까지 세트로 간단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소식하시는 분은 알라 깨르뜨가 좋고 또 이 집 음식 다 맛보고 싶어 그러면 W 도뜨는 좋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어. 혹시 주방장님이 셰프가 추천하는 음식 없어요? 해가지고 그날에 스페셜을 드셔도 좋아요. 그럼 이제 봉쩍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테이블 매너가 현대에는 지금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기본 소양이다라고 인식되어 있고 그리고 즐겁게 이거 말하면서 소통하면서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친해지자 하는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옛날에는 격식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거를 그러면서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했는데 왼쪽으로 지금 중간중개 나오는 거 식사 에티켓 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팔 울리지 않는다. 냅기는 언제 한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건 다시 한 번 시간대만 하고 안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게 다른 거는 모르고요. 이 중에서 여자가 테이블을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경우 남자가 모두 일어난다. 저는 경험을 한 게요. 식탁은 꼭 아니더라도 델타를 타고 갔는데 제가 안쪽에 앉았었어요. 안쪽에 있는데 막 잠에 고라 떨어져도 제가 화장실 가려면 남자가 다 일어나요. 그거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스키즈하고 갔잖아요. 그 분 오면 또 벌떡 일어나요. 다 나가요. 그리고 또 나요. 그걸 다섯 번을 넘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내가 밖 옆에 앉겠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음식점 가도 항상 스탠드업 해주고 앉고 그런 게 되어 있어서 제가 뭔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차타라 그래서 영국하고 저희가 교류가 없었을 때 발레단이 왔습니다. 롤을 발레단이 왔는데 그 팀이 승객으로 탔는데요. 제가 화장실을 가서 청소를 좀 하려고 서 있었더니요. 애프터 유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 승객이 다 피해줘요. 남자들이 먼저 가라고 제가 승무원인지 제가 레이디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해드리고 그 사람들도 존중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분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응대 여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들어갈 때는 왼쪽으로 들었으면 음식도 왼쪽에서 나옵니다. 좌, 빵, 우, 물이니까 빵, 음식은 왼쪽에서 서비스되고 물 종류 와인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와서 이렇게 따라 드리는 건 오른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와인을 이렇게 따라 드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피해주고 또 음식을 만약에 가져와서 제가 이쪽에서 서비스를 한다면 살짝, 살짝 비켜주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의 있게 받는 사람도 예의를 지켜줘야 기분이 서로 상호 좋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 중에 말을 하시더라도 저희는 말을 아물케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사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팍 먹으면서 젓가락도 여기 들고 있고 포크도 들고 니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들고 있었나 이렇게 하는데 일단 다 드시고 살짝 닦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단 툴은 다 거쳐 놓는 거 바닥에 놓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 재치기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항상 옆에 살떡 건너편하지 마시고 좌우로 하시는 분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인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와인은 제가 조금 다룬 거는요 자기가 와인을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와인의 전체적인 거는 나 안 먹으니까 안 먹어서 팍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뒤집어 보세요. 안 먹을 거야. 뒤집어 놓지 마시고 안 먹으면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짝 그래도 괜찮고 잡는 거는 스텝 목을 잡아주세요. 바깥쪽에서 화이트 와인 잡아도 돼. 네 저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음식 따라 이게 바뀌기 때문에 남겨도 돼요. 음식 따라 이 화이트 와인에서 레드 와인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남아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건배나 퇴석 씨는 윗사람이 건배하면 윗사람이다 그러면 다 일어나셔야 되고 그때는 잔을 들고 일어나지 않고 다 일어나서 잔을 들고 그렇지 않고 동료끼리는 그냥 거기서 치웠으면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죠. 퇴석할 때는 마찬가지로 조용히 그건 뒤에 나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와인은 여기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깨베리네 소비뇨 메를로 피노 누아 샤르도네 이런 거는 불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이제 그 와인 그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이렇게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저도 이태리어나 독일어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우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아니 승무원 교육시킬 때 게브리치 트라미나인데 떠니까 게브리치 스테미나 드시겠냐고 그래서 스테미나 필요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이름이 헷갈리는 거예요. 외국어니까 그런 식으로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라기보다는 좀 재미있죠. 용어에 대해서 너무 경기 일으키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보고 비빔밥 보고 비빔 팝 한다고 저희가 뭐 틀렸어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말해주겠죠. 저렇게 한국어로는 저렇게 쓰고 저 용어는 포도 품종을 또 대표하기도 해요. 레드와인의 포도 품종 화이트와인의 포도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배 안동 사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에 나오는 그 이름을 붙여서 무슨 와인 무슨 와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브리나 소비뇨 같은 경우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껍질하고 씨하고 다 같이 으깨가지고 발효시켜서 걸쭉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 걸쭉한 게 보르도 그거를 저런 모양이 된 거 그거를 조금 또 증발해서 순수하게 만든 거는 브루곤유 버건디 이렇게 둥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씨앗 껍질 좀 나중에 다 으깬 다음에 빼고 압착해서 중요한 거는 화이트와인 그 중에서도 껍질 씨앗 다 빼고 살 과육만 가지고 한 거는 블랑블랑 이라 그래서 완전히 화이트와인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그거니 라고 알 수 없어요. 그죠? 가장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와인은 뭐냐면 내 입맛에 이게 좋았다. 그리고 생선은 화이트 육류는 레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요즘에는 그냥 생선들도 기름진 생선이 있잖아요. 그거는 레드와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와인도 저쪽에 육류에 어울리면 그쪽에 드라이한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도 먹어본 사람이 왜 안다고 와인도 많이 맛보면 그러면 미각이 발달해서 금방 간별이 되는 거예요. 안 되셔서 그런 거죠. 주변에 마트에 가면 좀 저렴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외국가도 블란서가도 한 5천원, 7천원 하거든요. 그런 거 종이별로 다 먹다 보면 점점점점 입이 고부 굽스러져요. 커피도 이렇게 섞어서 우유 섞어 먹고 카푸치노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메리카노 하다가 나중에 엑스프레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점점점 맛이 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도 편안하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고 연도수가 그 와인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손뮬리에 들어보셨죠? 손뮬리에 와인을 추천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느 해에 가장 좋은 와인이었다 수학연도를 애우지는 못합니다. 맛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수학연도가 좋은 거는 항공사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미 다 매입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더 좋은 게 나오고 매년 수학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아 어느 생각에 어느 게 좋았다 하더라 그렇게 아는 걸 말해주시면 식사할 때 아 그러냐고 좋은 정보를 줘야지 그래도 잘난 척하면 싫어하시잖아요. 밤에 시 또 떨어지는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아 그렇군요 아 추천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서비스할 때는 아 사장님 이거 와인 이런 말 안 합니다 절대로 그냥 레드와인이고요 어때요? 하고 물으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맛은 좀 달콤했던 거 제 입맛에는 이랬고 이랬었는데 원하시는 거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잔은 채워야 돼서 막 따라주고 하는데 와인은 중간까지 해서 풍미해야 되니까 그거 느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고요. 색에 의해서 이제 내도한 저렇게 용어가 정리된다는 걸 좀 했습니다. 시간이 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드라이 와인 드라이란 말도 어떤 거냐면요. 달달해서 막 설탕처럼 단 게 아니고 스위트도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느낌이 좀 달다는 느낌이지 드라이한 거는 그러니까 엑스프레소 커피에 카푸치로처럼 감이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드라이 와인이라고 그리고 미디움이나 뭐 스위트 아이를 약간 그런 감이 한 듯한 느낌 단 건 아니고요. 풀 바디 라고 미디움 바디 라는 건 저 병의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이렇게 썸블리아가 추체를 하면 따라주고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를 잠깐만 제가 여기서는 작업이 안 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크게 되면 저희 서비스 호텔과에 계시는 교수님이 이제 시안을 한 겁니다. 저게 디켄팅이라고 해서 용어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렇게 지금 따면 병마개를 따면 안에 있는 와인이 꾹 물려있던 게 와인이 나오면서 거친다. 그렇죠? 이렇게 톱톱한 맛이 나거든요. 그거를 저기도 한번 따라서 병에다 따라서 돌리면서 그 거친 맛이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와인은 정말 좋은 와인은 이태리 같은 경우는 한 열 몇 시간 전에도 주문을 해놔요. 그래서 열 시간 전에 따놔서 그게 다 날아가도록 기다렸다가 먹기도 해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희는 보통 와인은 저렇게 금방 따서 먹어야 될 때는 첫 사람이 제일 거친 맛을 먹기 때문에 일단 저렇게 돌려서 그렇게 시안을 하는 거죠.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순화시키는 그래서 와인은 저렇게 돌려서 향이 나오고 저렇게 침점을 한번 보고 보고 코로 막고 원래 코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막고 그다음에 맛을 보고 넘기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숨 안 쉬고 그러면 그 케끝은 쓴맛이거든요. 가만히 담고 있으면 뭔가 묵직하게 좋은 와인은 이렇게 캐시메 같은 거 있죠. 울하고 캐시메 이렇게 저런 뭔가가 입안에 들어가는 게 큰 느낌이 있고요. 약간 거친 맛이 나는 거는 텁텁하게 약간 그런 거고요. 상한 와인은 시큼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고요. 이렇게 테이스팅을 한다. 호스트 보고 테이스팅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지 않으세요? 어휴 나 못해 막 이러잖아요. 누가 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서는 테이스팅하라고 하면 호스트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따라주면 이제 또 우리 배웠으니까 해야죠.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놀려서 이렇게 보고 코를 놓고 이렇게 해서 막 이거는 쫀블레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담고만 있으면 돼요. 성기지 말고 숨 쉬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느낌 오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콜크를 보여주거든요. 코르크 알시죠? 이렇게 막에 병막에 요즘에는 그게 안 나오는데 그 그 그 프로크 막에가 이게 드라이 말라 있으면 깨져 있거든요. 그 깨져서 그거는 오래된 거예요. 그거를 바꿔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젖었는데 너무 공기가 들어가서 상한 그거 있어요. 눕혀 놓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점점점점 젖으면서 확 돼가지고 병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입구가 점점점 커지면서 그렇죠? 그랬는데 그게 덜 돼가지고 보관을 잘못해서 그런 거 바꿔달라는 거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6도에서 12도 정도 약간 취링되는 거 약간 시원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뜨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만 더 시원하게 해주시겠어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나 와인 이거 맛이 없어. 바꿔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하는 거고 그냥 예의상 네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부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에 사람은 사실 좋아요. 첫사람은 퍽퍽한 거 먹고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 끝에 보면 저거는 딱 선명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황금빛이 돌잖아요. 저게 좋다는 거예요. 순화돼가지고 그런 와인이라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색깔이나 이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을 하는데 이제 격식인데 가면 그 좀 조금 싫어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부터 하나하나 에티켓을 저희 코스별로 제가 한번 했는데요. 여기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약은 하시죠. 다 예약하시고 15분 전에 가셔야 되는데 못 가면 전화 안 하신 거는 안 돼요. 저 못 갑니다. 또 추가되더라 저희 추가됩니다. 외국은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예약 많이 하니까 하고 갈 때 항상 티프에 맞는 복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트로하게 들어가시면 이것도 여기서 바로 안 돼서 우리 학생들 왜 앉아있나 하겠어요. 그죠? 카메라 자 우리 들어갈까요?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네 이렇게 와서 예약한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고객이 와서 너무 예약을 안 해놓으면 한쪽으로 올리니까 시간 안 배와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예약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거 큰 부피가 큰 것들은 다 클락돋으면 맡기는 맡기는 데 있어야 주는 거지 없는데 막 벗어가지고 딱 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핸드백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백 갖고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세요. 우리 학생 들어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전체를 들어오세요. 들어와서서 저렇게 상석 앉으시면 상석 앉으시면 여자분이 앉아서 아까처럼 왼쪽으로 와서 하고 가방은 안 가져왔는데 조그만 가방은 저렇게 뒤에 놓으시고 큰 가방은 바닥에 이제 내려놓죠. 저희는 바닥에 절대 안 넣는데 외국에는 왜 이렇게 바닥에 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놓습니다. 네 그리고 큰 가방 옆에 놓고 이제 당겨주고 손 손은 오른손이 위로 가는데 제사 지내시는 분이 많아요.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남자는 왼손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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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랩킹 테이블 랩킹이라고 그래요. 자 파 보세요. 테이블 랩킹은 앞에 나와 있는 거를 파서 접은 거를 자기 이렇게 막 펼쳐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여기는 보여드리려고 하는가 봐요. 일부러 살짝 무릎에 얹습니다. 얹어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짧은 치마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용도 쓰죠. 하시고 네 하고 랩킹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남자분들 와이셔서 이렇게 입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거의 아가마마 아가마마 아가마마가 하시는 거고요. 백투 아가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는 좌석이 있는 데서는 굳이 뭐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드실 필요가 없으면 잠시 기다리시면 되니까. 랩킹은 이제 닦을 때도 여자분들은 거기다 막 쓱 닦는 사람 있잖아요. 립스틱 막 보이고 그거 그거 안 되고요. 그거는 살짝살짝 하는 거지 사실 밥 먹기 전에 립스틱 한 번 이렇게 살짝 종이로 찍어내야 되거든요. 식사하시기 전에. 그다음에 랩킹을 의자 위에 이렇게 구겨서 놓는 잠시 절대로 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급히 나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랩킹을 좌석에 살짝 걸쳐놓고 가게나 간다. 또는 저것처럼 제가 빔을 한 번 안 썼네요. 이것처럼 이렇게 좌석에 놓거나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고 나갈 수 있어요. 네.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구겨놓거나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이건 일부를 이렇게 구겨놨는데요. 왼쪽에다가 나갈 때는 저렇게까지 구기지 않고 대충 접어서 또 깔끔하게 마른질을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싫었다 이 뜻이라네요. 그렇게 대충 이렇게 접어서 나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문을 할 때에는 모르시면 모르세요. 저도 처음에 외국 가서 하와이 갔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드레싱 이런 거 따오진 알레르 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것도 모를 때인데요. 밥은 먹고 싶은데 어떻게 모를지 몰라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할마마마 계시길래 나 이거 모르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허컬 기다리라 그러더니요.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자기 일 다 끝나고 나오더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걸 추천하고 싶다. 먹어봐라. 그리고 여기 이거 잡아라. 포크나이프도 못하는 줄 알고 이거 잡아라. 우리 그럼 똑같아요. 젓가락 못 찜는 줄 알고 이거 잡아라. 이거 잡아라. 이거 잡고 잡고 이렇게 썰고 이렇게 먹고 거기서 테이블 밴을 배웠어요. 그 할머님한테. 에이트리스인데요. 할머니예요. 짧은 침했고 그분한테 배운 것처럼 모르시면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아는 척하는 것보다. 그리고 와인은 모르시면 레커맨드 받으시면 돼요. 써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뭘 추천해 줄래? 무슨 음식이 좋아요? 라고 하면 다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써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어떻게 써는지 이거를 김을 하는데 손을 잡는데 우리 이렇게 이게 무슨 강도에 가끔 이렇게 써놓은 사람 봤어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끊어서 잡아봐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은 사람 있죠? 이렇게 잡는 사람. 이렇게 왼손잡이가 그렇다가 왼손잡이가 이렇게 이렇게 썰기도 무슨 고기를 정육점에서 썰듯이 하시는 분이 계셨을 때 그거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다 잘 잘라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아까 나왔죠. 하나씩 하나씩 썰어서 먹느냐 다 썰어놓고 바꿔서 먹느냐 어느 게 편하세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한다네요. 하나 썰고 한 두 개정 썰고 이렇게 찍어서 이거는 이렇게 걸쳐놓고 걸쳐보세요. 이렇게 먹고 또 하나 먹고 이렇게 한대요. 유럽식은 근데 미국식은 대충 썰어놓고 바꿔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기도 한대요. 근데 난 많이 봤어요. 남자분들 특히 왜 예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크로스로 해보세요. 왜 이렇게 썰어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여기 썰고 이렇게 먹고 여기서 이게 아직도 꼭 나와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예의가 있어서 말씀 못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근데 사실 지금 여기요. 이거 식당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본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요. 배운대로 정석대로 근데 대부분 정말 그 노멀 평범한 우리 그냥 서민들은요. 미국과도 다 대충 놓고 나가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포크는 뒤집어서 놓는다. 아직 식사 중이면 다 끝나면 이렇게 놓든지 바로 해보세요. 이렇게 엎어서 놓든지 끝나면 이렇게 놓든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식사 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먹던 거 보이는 거 싫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더 더러울 줄 모른다고 막 이렇게 가끔 빵에다가 막 바르고 그렇게 너무 많이 묻혀서 안 드신다는 거예요. 빵에다 닦으면서까지 그렇게 힘차게 드시니 그 다음에 코스별로 전체 차이예요. 전체 요리 했더니 전처이라고 쓰는 사람인데 전체로 애피타이저 그런 거는 3대 진미까지 캐비아 저희 연어 많이 드시죠? 연어 그게 전체 요리입니다. 그래서 철갑상왈은 요즘에 부패시당 가면 조그만 거 나오는데 정말 맛있고 거위관은 거의 보호하자 동물 애와들이 막 시위하고 있는데요. 저희 순대간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또 송로버섯은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굉장히 비싼 거 나오더라고요. 거위관 안에 까만 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게 3대 짐이라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연어도 안 좋아하니까 잘 안 먹고 그냥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대신에 저희는 이제 사심이나 스시나 김밥을 전체 요리로 대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고 오르데브로는 저거 불호예요. 그래서 전체를 오르데브로 이렇게 하는데 불호라는 오르데브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별로 수프 수프 드실 때 여기 저희가 원래는 수프가 이렇게 어디 두 빼나 가면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올려 갖고 오셔야 돼요. 수프도 근데 이게 없으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 이렇게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왼쪽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넣죠. 그러면 이제 드신단 말이에요.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후우 막 식히잖아요. 식히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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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그 다음에 갑자기 머리를 파묻는다. 파묻어보세요. 머리를 팍 파묻으면서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양 있게 먹으면 배가 안 불러요. 스트레스 받아서 천천히 천천히 안 뜨거운 척 그러니까 가득 담지 마세요. 스푼에 가득 담지 마시고 조금만 덜 달아서 이렇게 담아서 드셔야 돼요. 이상하죠. 심리가 꽉 채우고 싶지 않아요. 숲은 줄줄 흐르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드시는 것도 자주 숙소 안 했는데 일본 분들은 반드시 거꾸로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이거는 커피잔은 잠시 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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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여서 이렇게 기울여서 기울여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그게 떠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예쁘긴 하더라고요. 저도 부끄러워서 안 해봤는데 그게 나아요. 빵은 우린 앉자마자 빵부터 뜯지 않으세요? 빵의 그 용도가 뭐죠? 음식과 음식 사이의 맛을 씻어주는 거거든요. 또 씻어주다니까 빵을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그냥 조금씩 빵은 반드시 손으로 뜯어야 되는데 우리 남성분들 꼭 포크로 왜 찍는지 모르겠어. 점령이야. 빵 점령이야. 빵을 포크로 찍어서 손이 더럽다고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손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식당 항상 손을 먼저 닦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손으로 조금씩 드신 만큼만 하는 거고 프랑스에서는 버터를 원래 안 합니다. 촌스럽게 생각해요. 그냥 맨빵 먹는 건데 요즘에 하도 여행객들이 버터버터 달라고 그러니까 버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저희가 조금씩 버터나이프 좀 들어보세요. 버터나이프로 사용하셔야 돼요. 버터나이프 먼저 모르고 또 피워놓고 그 고기나이프로 막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보시고 앉기 전에 일단 구성을 빨리 보셔야 돼요. 테이블을 앉기 전에 뭐가 있는데 빨리 보셔야 그 다음에 내가 저걸 가지고 해야지 머리에 이미지를 가지셔야지 조금 덜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실수해도 되는데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거고 그리고 이제 빵 드시고 저기 생선입니다. 보통 저희 빵 다음에 서울은 숲 샐러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아메리카스탈이고 원래 정식은 샐러드가 뒤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생선이 먼저 나옵니다. 생선을 먹는데 제가 블란서에 가서 자꾸 제가 블란서에 이게 올다는 뜻이에요. 프랑스에 가서 부인이 한국 사람 외국 남편분이 프랑스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니까 거실이 조금해서 바깥쪽에서 저보고 뭘 깎아오였더라 해서 이렇게 저희 같으면 안주크 같은 너치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그걸 막 먹었어요. 먹었고 자꾸 딴 거만 나오는 거예요. 콜라 주고 콜라 주고 음료수 주고 술은 안 되니까 아페르티브를 콜라를 주고 콜을 주고 그걸 줘서 막 먹었어요.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는데 순대 같은 게 나왔어요. 그게 순대가 메인 주고 막 먹었습니다. 거기다 순대 있거든요. 딱딱한 거 다 먹고 배가 부르는데 진짜 메인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갈비찜을 했대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제가 순서를 몰라서 가르치는 거고 제가 몸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먹었어요. 그 갈비 성이상 한쪽 먹고 못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선 그 구성을 빨리 보셔야 돼요. 생선을 드시는데 생선 나이프가 제일 어려워요. 머리하고 꼬리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 생선 뒤집지 않죠? 그걸 잘 발라야 돼요. 이 생선 나이프가 지금 달패이 요리는 안 했는데요. 이 생선 나이프가 이렇게 커팅이 좀 날카로운데 사실은 무디죠. 그리고 삭 점여야 되는데 저도 저 생선을 좋아하지도 않고 저게 먹는 게 너무 불편해서 거의 안 먹었어요. 생선 나오면 점여서 뼈를 잘 바르고 꼬리 잘 진드름을 잘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시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가시 생선 가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냅킨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포크에다가 이렇게 택해야 되거든요. 포크에다가 이렇게 더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생선 나오면 패스 이래서 지금까지 생선은 착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달팽이로 지나갔는데 달팽이로는 제가 파리에서 달팽이로 먹으러 갔습니다. 못 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알긴 알지만 찢개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찢개를 잡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핑 날라갔습니다. 미끄덩 하고 날라가더니 멍! 했더니 괜찮다고 귀여웠나 보죠? 그래서 와가지고 에이터가 지금부터 한시 젊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파 먹으라고 고맙습니다. 우리 같으면 오픈으로 그냥 꼽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월미도 가면 있는 그 고동 같은 그거예요. 우리 그냥 이쑤시개나 오픈 이렇게 핀 거로 쭉 뼈서 먹잖아요. 그렇게 쉽게 먹는 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안 잡힙니다. 거기 피팅 안 되면 푹 날라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맛있게 먹고 왔어요. 대접 잘 받고 우리 팀 만나는 데 가서 야 거기 친절하고 너무 맛있어. 가봐 했더니 애들이 우르르 갔는데요. 저한테 볼멘 소리합니다. 찢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날대요. 왜? 그랬더니 하도 저희 같은 사람 많았나 보자. 아예 까서 나왔더래. 지글지글 철판에 12개짜리 6개짜리 그래서 자기네는 그것 때문에 갔다가 찍게도 구경 한 번 못 하고 그거 달라고 막 하고 싶었는데 무시를 당하고 저 때문에 그랬다면서 저한테 볼멘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생선 그렇게 뼈는 그렇게 발라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면 셔베트가 나와요. 생뚱맞게 셔베트가 왜 나올 거야. 생선 빌리고 그 맛을 싹 가시기 위해서 얼렀한 셔베트가 나요. 그래서 저희도 저거 하는데 저거만 또 드시는 분이 있어요. 디저트인 줄 알고 아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셔베트를 싹 가셔서 입을 시원하게 하면서 가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쇠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인데 미디움, 미디움 레어, 웰던 그거 웰던 드시면 촌스럽고 레어 하면 세련된 겁니까? 아니죠. 자기 취향에 따라 먹는 거기 때문에 괜히 드시지도 못하면서 미디움 레어 해가지고 피 줄줄 나오면 이러지 마시고 자신 있게 저는 미디움 피 안 나오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레어인데도 정말 익힌 느낌이 안 되고 짐승처럼 날고기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거 안 드셔요. 거의 생살 있죠. 그거 그 자체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특이하신 분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놀란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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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안 되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돌리지 않는다는 여기가 그런 거예요. 가끔 그런 분도 봤거든요. 그다음에 쭉쭉 이렇게 빨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아 참 여기에서 잠깐 하나만 비프 하면 앉자마자 뭐 스테이크 소스 주세요. 무슨 소스 주지 막 이러고 절대 하지 마세요. 셰프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드시고요. 그 비프 육즙이 따로 있어요. 소스 나오는 거를 그거는 즐기셔도 돼요. 근데 뭐 이제부터는 타바스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솔텐 페퍼 그 컨트멘턴인데 그거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있으면 쓰시는데 없는 거 주방에서 막 달라고 할 때도 거기서는 좀 무례한 거거든요. 꾹꾹 참으셔야 돼요. 솔텐 페퍼를 달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소금 한 소금 건네주시겠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금만 드려요. 소금 후추 같이 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벌떡 일어서 이렇게 집어오지 않으시고 옆 사람을 치켜서 이렇게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전달을 해서 받으시게 두 개 같이 주문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소금 했지만 주는 사람은 솔텐 페퍼 한꺼 샐러드 아까 말씀드린 샐러드는 요만하게 나오지만 아예 이렇게 큰 데 나온 거 있어요. 큰 거 나온 거는 나 앞에 다 사용하지만 원래는 배추는 칼로 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에 나오는 거는 그냥 포크로 드시고 큰 거로 나오는 거는 살짝살짝 썰어서 드셔도 돼요. 드레싱도요 전체 뿌리셔도 되고 조금만 뿌리고 이탈리안 따오전 그거는 이탈리안은 마늘이 들어갔다는 거고 프렌치는 올리브하고 식초만 제가 처음에 파리에 갔을 때는요 드레싱이라는 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설명을 막 했더니요 올리브 병하고 식초병을 확 먹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잘못했구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또 드셔야 되죠. 저예요. 디저트는 치즈 그 다음에 프루트 치즈 앤 프루트입니다. 치즈 드시고 프루트 프루트 치즈를 같이 드시고 치즈 먼저 나오고 프루트 난다. 치즈도 썰어서 나오는 거는 그냥 포크로 드시고 또 이렇게 벌크로 이렇게 썰어서 드시는 거 드셔야 되는 건 이렇게 칼로 썰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아 치즈 앤 프루트 다음에 아이스크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스크린도 스푼으로 이용하셔서 저 맨 상단에 있는 스푼 이렇게 하고 과일 지금 자세히 안 하는데 과일도 참 먹기 힘들죠. 사과 어떻게 드세요? 막 이렇게 깎아 드시는 건 아니죠? 과도 없어요. 과도 비프 과도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뚝 반 자르고 그다음에 엎어서 여기 엎어서 또 반 자르고 뒤집어서 씨 빼고 이렇게 점여서 그러니까 과육이 이만큼 나간다 생각하시는데 교양이까지 드시려면 많이 소비해야 돼요. 그래서 얇게 짜줄 수가 없습니다. 이해 되셨어요? 원래 그 시한까지 있는 적 준비는 다 했는데요. 지금 그거 보여주면 끝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고 구울게 탁탁 눕혀 한 다음에 이렇게 썹니다. 포도 같은 거는 드시고 씨앗도요. 이렇게 은박지에 있으면 거기다 넣어서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 먹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멜론에 있는 그 씨앗을 빼야 될 거 말까요? 걷고 싶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커피 이태리는 반드시 커피 먹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블랑스 사람 되게 무시해요. 프랑스 사람을. 커피 너무 맛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커피 하면 에스프레스예요. 에스프레스에다가 우유 우유를 넣는 건 카페 올레 그다음에 우유에다 거품을 막 내서 올리는 거 커피치노 그다음에 우유 반 커피는 아무 우유 아무 커피 불을 한 거지 그거랑 커피 반 이렇게 붓는 거 있죠. 카페 올레 그건 카페 올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 카페 라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카페 라떼 예 그거 하고 다 합니다. 그다음에 커피잔 아까 들고 지나갔지만 밭에서 마시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들어서 커피잔 들어보세요. 커피 이렇게 박고 커피잔은 손을 끼우지 않는다. 저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두루두루두 떨려요. 뜨거운데 이 커피가 모양을 내서 사실 이렇게 하면 줄줄 흘러요. 아시죠? 여자들은 립스틱 안 묻히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고 수프는 수프는 네 살짝 져서 져서 위로 놓는다. 뒤에 놓는다.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에 에티켓 중에 거의 코스별로 전체 요리 아페리티프 뭐 드시겠습니까? 식전주로 뭐 드시겠어요? 반복기 조절 뭐 부터 먹으라는 거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이라는 건 굉장히 강한 와인인데 시큼하거든요. 맛없어요. 저는 맛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좋아하는 거 샴페인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샴페인 하셔도 돼요. 샴페인은 끝까지 드시는 거니까 샴페인 정도 드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요리로는 연어 좋아하시면 연어 철갑상어 이런 거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빵 손으로 잡아서 옆에 터널 안 할 때는 오른쪽으로 패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숲 숲 숲 여기 손잡이가 있으면 마셔도 됩니다. 숲 드시고 콩소매 같은 거 그 다음에 숲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 정식이면 생선 그 다음에 셔베트 육류 하는데 우리 보통은 샐러드 육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은 샐러드 드시고 육류 드시고 그 다음에 디저트 치즈 앤 프루트 드시고 그 다음에 과일 드시고 커피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럼 남자분들 그때 이제 다 자리 떠서 담배 피우러 가시면 돼요. 그때 참으셔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 기타 중에서는 저는 중식 일식을 했었지만 제가 오늘은 다음으로 하고요. 아직 밤이 안 먹습니다. 브레퍼스트 중에서 뷔페 같이 겸해서 그거 좀 헷갈리죠. 계란 후라이 딱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드릴까요? 프라이 프라이 어떻게 해 드릴까요? 뭐 써니사이드 업 오브워 이지 뭐 이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는 할 수 없이 외워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쉬워서 무조건 써니사이드 밑에만 익힌 거 한 번 익히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먹는 요구르트 시리얼이 있는 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스타일이고 컨티넨트는 밤 늦게까지 블란서가 가신 그 시집가 부분이 치댁에 가면요. 새벽 4시까지 먹는데요. 밤 8시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리고 얘기하고 이러다가 밤 넘어가면서부터 까지 먹는데요. 끝날 때면 4시래요. 거의 밤 그래서 아침에 못 모아서 커피랑 크라싹이랑 커피 진한 거 먹고 끝나는 거예요. 끝났는데 저희 승문들 가면 엄청 많이 먹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들의 아침은 우리의 낮이거든요. 그럼 막 짐승처럼 먹습니다. 그래서 그래들이 인크레더블 하다고 합니다. 커피 그렇게 크라싹 먹는 데는 유럽 영국 빼고 그다음에 블란서식은 아메리칸 스타일은 요구르트까지 요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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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시리얼까지 먹고요. 그중에서 계란 요리 중에 오믈렛 오믈렛은 여러분 해보세요. 버터랑 우유랑 계란 막 으깨면 이렇게 계속 저으면 돼요. 불에서 그다음에 보일드에그는 삶은 계란 이것도 반숙이냐 완숙이냐 하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거는 에그스탠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주장 같은 데다가 넣어서 넓적한 데 탁탁 쳐가지고 파서 드셔야 돼요. 저희가 그때 모르고 그냥 아시죠? 쿵쿵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막 웃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남자 사무장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에그스테란 드라는 걸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깨는 거지? 퐁퐁 퐁퐁 하다가 우리 사무장 한 마디 들었죠. 그다음에 포치델은 양념칩 하얀 크림스쿼트 들어가 있는 거고 수란 이라고 그러고요. 스크램블 아까 전에 노란 거 노리노리들 큰 거 모르니까 다 이거 드시더라고요. 에그스테란 불편하고 써니사이드 주문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다 스크램블해요. 무조건 그거 아니고 그대로 베이컨과 먹는다. 베이컨이 딱딱하면 그냥 끓어서 먹어도 돼요. 손으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아까 그 용어예요. 써니사이드 턴드 오버 오버하드 턴드 오버 요거만 알면 되죠. 뒤집어 주세요. 반숙 위에만 해주세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 부표에티켓은 뭐냐면 돌다 보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잖아요. 보통 이렇게 돌 때 역류하지 마시고 우르르 다니지 마시고 찬 거 더운 거 찬 거 더운 거 이렇게 섞어서 아까 전에 그 순서 그 순서대로 드시게 돼 있어요. 그게 많이 드셔요. 섞어 드시면 못 드셔요. 의외로 그래서 순서대로 드시는 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남한테 권하지 마세요. 본인 것만 담아오시고요. 이만큼 담아와서 너 막 고문하지 마세요. 너 먹어라 너 먹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 것만 소량 담아와서 몇 차례 간다. 자기가 먹고 싶은 돼지 옆사람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먹던 거는 그 접시는 다 가져가니까 그거를 빵 접시에 놓고는 안 한다. 보통은요 빵 접시가 있는데도 저희가 모르고 가가지고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오긴 하나 빵 접시에다가 자기 올려 놓으시면 돼요. 제가 사실은 더 많이 많이 준비했는데 떨어져서 다 잊어버렸고요. 이 정도 하고요. 혹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사실 중국식하고 일식하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식도 제가 아무리 외워도 그렇게 이렇게 턴어라운 하는 식에 돼서 정말 중국 다녀왔어요. 수요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요리가 나오는데요. 떠줍니다. 떠주면 어떤 건지 알아요. 눈감은 다기 올라와요. 그러니까 못 먹잖아요. 인상이 확 쓰지잖아요. 그걸 티를 안 내야 되는데 그걸 먹으라고 줘요. 먹어야 되죠. 그게 중국의 전통입니다. 귀한 손님 떠줘서 먹으라면 일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로 유명하다고 줬는데 뭡니까 그러니까 계곡이라고 그래요. 아 뭐 아시죠? 그래도 먹는 척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저 국제시장 어느 드라마에 나왔는데 어 맛있다고 성의를 봐서 계속 먹었습니다.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남겨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먹어줘야 되죠. 끊임없이 나옵니다. 남겨줘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중국시라고 떠주는데 아까 수푼 저런 걸 떠주는데요. 본인 거로 또 이렇게 떠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그 젓가락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끝나면 아까 수푼 이제 샤니스푼은 뒤집어 놓는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일식에서는 저희는 젓가락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놔요. 그렇게 놓는다는 거 또 사심이 좋아하시죠? 회뜬 거 그거 막 여러분 막 그냥 이렇게 막 부르르르 하는데 또 그 스시 밥 있는 거 초밥 그거 막 찍어 드시는데 그것도 이렇게 눕혀서 눕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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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눕혀서 잡아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생선 부분만 간장을 살짝 사심이도 그냥 사심이 펼친 상태에서 뭐죠? 와사비 여기다 바른 다음에 돌돌 말아서 간장 살짝 그냥 거기다 푸는 거 아닙니다. 간장에다가 그냥 막 팔아서 된장 풀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만 그리고 항상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우리 한국 사람의 실수담에서는 그 가글링 좀 하지 마시고요. 그윽 하지 마시고 이쑤시게 좀 하지 마시고요. 그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른한테 먼저 수저 들고 저희가 또 하고 저희가 먼저 끝나면 걸쳐놨다가 밥그릇에 있다가 다 드시면 같이 내려놓는다는 거 찝쩍거리지 않나요. 그 정도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 괜히 꺼둬서 오른쪽으로 나오세요. 저 초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 3학년 편입해서 영문과에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 오다 가다 보면 많이 독려해 주시고 또 올해도 보낼 겁니다. 많이 안 해주셔서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